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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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냐? 응, 밥은 먹었어? 쯧! 왜이러세요? 내가 밥을 먹고 다니던 말던 무슨 상관이세요? 저기요, 우리 이혼했어요 이혼! 무슨 상관이세요? 그래, 밥은 잘 챙겨 먹고 아니 왜이런다? 끊어 그... 뭐하냐? 응 전화한 거였어? 아니 내가 님이 밥을 먹고 다니든 굶고 다니든 그런 거 신경 일도 안 쓰여요, 네? 응 아, 근데 혹시 오늘 개밥 드셨어요? 내가 개밥을 왜 먹어? 근데 왜 개소리를 하지? 아, 진짜 이게 진짜 이씨 뭐? 뭐? 한판 더 끌까? 어? 확실해, 오늘도 씨 말로 해, 말로 오늘 또 건드리네, 진짜 오자마자 확실해 아, 말로 해, 말로 와, 진짜 이씨 네 얼굴만 봐도 성이나서 그런다, 어? 알았어, 빨리 얘기해 야, 이거 뭔데 뭐? 재산 분할 목록이야, 이것까지는 안으신 것 같아서 야, 근데 잠깐만 왜? 이거 왜 집을 네가 가져가냐? 그러면 집을 누가 가져가? 너 우리 결혼할 때 있잖아, 결혼식 비용 누가 냈어? 내가 너 신혼여행 갈 때 신혼여행 경비 누가 냈어? 내가 그래, 네가 냈지? 응 근데 이 집은 어? 살 때 이거 누구 돈으로 샀어? 응? 이거 집 누구 돈으로 샀냐고 우리 아빠 돈 그래, 너 돈으로 안 샀잖아 근데 왜 네가 가져가 이걸 무슨 개소리야, 그럼 너네 아빠 돈으로 샀어? 너네 아빠 돈이라니 난 장인어른을 항상 우리 아빠라고 생각했어, 우리 아빠 응?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은 우리 아빠니까 집 반반으로 하자고 어? 나 진짜? 우리 아빠잖아 너 오늘 개밥을 단단히 처먹었구나 뭘 개밥을? 어디서 개수작이야 아 오케이, 그러면 뭐 집 됐고 야, 이 차 근데 왜 차는 네가 가져가냐? 그럼 누가 가져가는데 너 기억 안 나? 뭐? 차 이거 우리 엄마 돈으로 산 거야, 우리 엄마 돈 우리 엄마 돈이야 그러니까 나는 장모님을 너네 엄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우리 엄마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이 차도 반반 가져가자고 너 진짜 한 대 막기 전에 그만 짖어라 어? 야,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럼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있잖아 너랑 헤어질게 근데 왜 이렇게 취향이 독특하냐? 뭐가? 넌 왜 이렇게 밤일 할 때 가면을 씌우는 거야? 그럼 가면 안 쓰고 어떻게 하는데? 네 얼굴 보고 어떻게 하는데? 욕구가 안 쓴다고 내 얼굴 보면? 팍 가라앉아 뭐가 가라앉는데? 그걸 안 봤어? 아니, 그럼 불 끄고 하면 되잖아, 불 끄고 불 끄면 안 보여 다행히 불 끄면 얼굴이 안 보이지 불 끄면 거기가 안 보인다고 거기가 안 보인다고 불 켜도 안 보이는데 불 끄면 뭐 어떻게 찾겠어, 내가 어? 야, 무슨 실뱀도 아니고 진짜 실뱀이란 이게 진짜 아, 아니야, 아니야, 미안, 미안, 미안 실뱀은 길기라도 하지 아, 진짜 실잠자리, 실잠자리 정도 아, 이거 빨리 가서 정리하자, 이거 그냥 아, 끝내 아빠 가, 아빠 가 아니, 오늘은 나 여기 좀 이따 갈 테니까 내일 다시 만나서 가자 아, 왜 내일 다시 만나요? 왜? 내일 만나면 뭐 또 생각이 달라질까? 어? 똑같아, 우리 이혼했어 아니, 그럼 뭐 여기 있으면서 옛날 때 추억 생각하려고? 그게 아니라 소개팅 뭐가? 소개팅 있다고 누가 내가 그 사람도 돌싱이라고 하더라고 너 뭐 마을버스야? 환승을 금방 하네? 너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아, 우리 소개팅 잘 하세요 네, 잘 하세요 나 여기서 나 예약 자리니까 여기 있을게 소개팅 방해하지 마라, 진짜로 긴 소리 하지 마라 진짜 방해하지 마라 네, 네, 네 저기 어, 맞는 거 같은데 네? 혹시 오늘 소개팅 하시기로 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류빈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다운 어우, 둥그셔 감사합니다 어우, 밖에 햇빛보다 더 어우, 둥그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왜 이렇게 치아를 해 뭐, 뭐가 이뻐 뭐가 아름답고 아, 싫어하지 마세요 아, 진짜 취객, 취객인가? 아니, 요즘 그 여자한테 이혼 당하고 네 집도 없이 커피숍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신경 쓰지 마세요 이혼은 왜 하신 거예요? 아, 저요? 네네네 아, 저 아, 저 아,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 와이프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어요 어머 왜요? 바람 같은 거 비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바람은 아니고요 그 밤에 좀 그 그 있잖아요 그, 광, 할 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아, 제 모르시나? 딱 보면은 제가 아나콘다예요 아, 아나콘다요? 네 제 별명이 그래서 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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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의 아나콘다 그냥 존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진짜로? 아, 제가 아는 사람 실베, 아니 실베이 아니라 실잠자리 정도라서 아, 실잠자리요? 네네네 어, 실잠자리면은 그냥 소변용 아니에요? 어, 저는 아나콘다를 본 적은 없거든요 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궁금하네 네, 아, 궁금하세요? 네 승훈 씨 근데 직업은 또 어떻게 되세요? 아, 제 직업이요? 경찰이요 아, 경찰이요 네, 경찰 나쁜 놈 이렇게 막 때려잡는 저 때려잡히는 거 좋아하는데 아, 때려잡히는 거 좋아하세요? 네, 수갑 차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네 아, 수갑 차는 거? 네 어, 안경 끼시니까 네 어, 되게 영어 선생님 같기도 하고 아, 그럼 뭔가 선생님 느낌이 있는데 혹시 그럼 오늘 영어로 혼나볼래요? 어? 아, 저 혼내 주실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혼내죠? 이미 수갑을 차고 있는데 아, 뭐 어떻게 혼내시지 저를?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궁금하시죠? 네 아, 예 그럼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알아봐야 돼 예, 알아봐야죠 알아봐야죠 아, 오늘 제가 체포해도 돼요?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오늘 체포하는 걸로 가시죠 아, 체포로? 네 어, 그러면은 네 저기 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술이요? 네 술 너무 좋죠 아, 대낮에 근데 대낮이니까 방 잡고 마실까요? 방 잡고 마실까요? 방 잡고 마실까요? 네 방금 돼서 제 아나콘다가 네 어, 그럼 잘 됐다 석기고 싶네요 아, 석.. 석기시대서 아, 석기시대서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네 아, 나 보셔 보셔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아, 누구세요? 당연히 경찰이라면서 아니 경찰 맞아요, 진짜로? 아니, 한 번만 더 신분증 좀 봅시다 네? 아, 짱은 아저씨 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안 그렇게 시.. 실잠잡이 뭘 자꾸 실잠잡이 아니, 아니야 전남편인데 처리할 게 있어서 왔다가 안 가보고 여기 있다가 아니, 그러니까 왜 이혼한지 알겠네 뭘, 뭘 왜 자꾸 코를 봐요 네? 왜 자꾸 코를 보냐고 아니, 그러니까 왜 이혼한지 알겠다고 아, 왜 아, 왜 아래를 봐요 알겠다고 그러니까 아, 지금 짱은 아저께 했는데 진짜 뭐 어떻게 비교해보러 가요 한 번? 네? 목욕탕으로 가요? 네? 아, 짱 아라콘다 맞아요? 아, 짱 아라콘다 맞아요? 어차피 저 가만있어 뭘 줘, 내가 뭘 줘 좀 장난하나 짱 아라콘인데 둘러싸이면 숨막혀 죽어요 뭘 숨막혀 죽어? 네? 쟤 거 크루코다이얼이에요 뭐하고요? 네? 크루코다이얼이라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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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어떻게 한 번 해요? 네? 아, 뭐를 해요, 뭐를 아, 뭐가요? 뭐를 해요? 깜짝대 깜짝대 깜짝대는 게 아니라 진짜 아, 진짜 아이씨 아이씨 걸렸잖아! 뭘요? 걸렸잖아요! 뭘 걸려요? 왜요? 저분이 알아보는 거잖아요 네? 네? 아이씨 뭐요? 뭐, 지금 뭐 뭐 보신 거예요? 아, 아니 뭐 저희 아마, 아이씨 아, 아니 뭐 저희 아마, 아이씨 아, 아이씨 아, 아마존 모텔 가야 되는데 아이씨 지금 다 찍고 있었어요, 그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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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너께 아라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고 지금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이미 너 실벽에서 끝났을까 보다 아이씨 실벽은 맞잖아 맞으니까 그거는 넘어갔는데 지금 너 아라콘다라니까 딱 봐도 아라콘다가 아니 아이씨 아, 저 별명이 아마존이에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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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좀 시끄러웠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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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통 여성분들은 우리 잘 모르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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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영씨 좀 닮으셔가지고 아이씨 박보영? 아, 지금 많이 박보영? 어? 어, 바빠요 바빠요 박보영씨 닮으셔가지고 어, 바빠요 저희가 이혼한 사이는 아니고요 네 어, 나 촬영 네, 네, 네 싱글이에요 네 혹시 어떻게 남자친구님 있으신 분? 없어요 네? 없어요? 없다고? 어? 그러면은 먼저 가 저기 편의점 가서 토르타 좀 사 올게요 어? 토르타 토르타? 토르타 모델 바뀌었어 아, 바뀌었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아, 그래? 금새록씨 돈 많이 닮았다 금새록씨 돈 많이 닮았다 어, 금새록씨 돈 많이 닮았다 뭐 이렇게 금새록씨 돈 많이 닮았다 뭐 이렇게 금새 바뀌어 실패, 지금 너무 실패잖아 네, 왜? 너무 좋아가지고 나한테 내쫓아달라고 지금 속으로 속으로 외치고 계신지 지금 그런가요? 그러면